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초급 레벨의 32카운트 퍼월댄스예요. 퇴근은 없고 리스타트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리스타트는 3월 6시 방향에서 1번 시작해서 2번, 두 번째 섹션이 끝나면 다시 6시에서 리스타트 1번 동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 리스타트는 6월 12시에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시는 리스타트가 두 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 섹션은 오른발 포워드만 보, 오른발 앞에다가 놓고 라겐 니커버 제자리에 놓고 오른발을 투게더, 왼발 백만복, 백나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크로스 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왼발 크로스 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만복,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왼발 사이드만복,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차차, 스텝, 트게더 스텝, 왼발 그대로 내려 놓으면서 스텝, 트게더 스텝, 사이드 차차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섹션, 오른발 부위 스텝, 아웃, 아웃, 인, 인, 오른발 백크로스만복, 백크로스 리커버 투게더, 백크로스 리커버 투게더, 마지막 섹션, 오른발 포셔풀, 앞으로 차차차, 왼발 차차차, 세즈팍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편에서 3시 방향으로 가십니다. 크로스, 턴, 백, 사이드, 왼발 투게더, 모아주시면 끝입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리스타트 부분,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하시고, 첫 번째 스텝, 섹션 1, 스텝, 마구 스텝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